안녕하세요 여행지기 태진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낮에 이어서 오늘은 밤 삼성해맞이공원에 한번 찾아왔습니다. 이제 한강 야경 모습을 한번 또 찍어보러 일단 한번 또 들려봤는데요. 일단 한번 또 한강 야경 아름다운 모습을 또 감상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조금 이제 올라다 보면 그때 낮에 왔던 그 풍경과 또 이 밤 풍경이 또 완전 틀립니다. 또 지금 보시는 저 왼쪽에 있는 다리는 영동대교구요. 지금 보는 또 옆에 오른쪽은 청담대교입니다. 쭉 가다보면 저쪽이 높이 솟아 있는게 제2롯데타워입니다. 이렇게 또 데크로 잘 되어있구요. 이렇게 좀 저녁에 비오는 날인데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. 네 그 낮에 왔을때랑 또 이게 또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또 불빛과 야경에 따라서 밤이 참 되게 틀립니다. 이렇게 아파트와 공원과 이 정자가 이렇게 또 불빛이 비춰서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있구요. 저쪽에 보이는게 롯데 제2타워 올림픽타워하고 청담대교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도 차가 많이 다니는것 같네요. 바로 밑에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대로 이렇게 청담대교에서 나오는 군당 수서 전석카드와 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삼성 해맞이공원 밤 풍경은 이렇습니다. 낮과 또 차원이 틀리게 이런 또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. 또 운치도 있네요 야경에 대한 감사합니다.